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또 이제 2탄으로 오늘 1,2탄으로 찍었어야 되는데 1탄은 찍었고요. 2탄으로 국민의 군생들 아름다운 정문입니다. 국민의 군생들 이렇게 영상에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석연아금 짝짐만 2포트씩 선물 드리고요. 여기에 이제 오시는 분들은 20% 할인해 준다고 해주신다고 사장님이 하십니다. 많이들 놀러오세요. 여기 막 볼거리 풍부해요. 정말 많아요. 다육식물이.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석연아금 요래 작아요. 작은데 요래 2포트씩 합식해 보시라고 이렇게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백봉입니다. 백봉이고요. 5천원 합니다. 아주 좀 이제 달궈지는 중인 것 같아요. 자고도 있네요. 요런 애들 5천원씩 하고요. 요거 수련. 수련 2만원 합니다. 예 수련 2만원 하고요. 또 요거는 나나호크미니 예 나나호크미니 3만원. 예 아주 대품입니다. 요거 아주 대자. 화분이 이거 한 22cm는 될 것 같아요. 요런 데 심어져 있습니다. 자 올리비아고요. 올리비아 군생. 만원. 만원 합니다. 예 요렇게. 대자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예 좋습니다. 여기 러우고요. 러우 6천원. 러우는 정말 사랑스러워요. 이거는 진짜 있는듯 없는듯 잘 커주고 또 항상 물도 잘 들고 요거는 예뻐요. 예쁜 아이입니다. 벤바디스. 야 이거 2만원. 2만원짜리. 이렇게. 따글 따글 합니다. 자 1만 2천원짜리도 있고요. 1만 2천원짜리. 요런 데. 1만 2천원 합니다. 양진이 8천원 하고요. 양진이가 이거 어디서 풀밭에서 왔구만. 여기 보세요. 이런거 착 분갈이 할 때는 정말 이거 흙 털을 때도 속이 시원하고 이거 참 재밌죠. 이런거 분갈이 할 때. 예. 아우. 턴실하게. 턴실해요. 여기는. 하엽이 이제 이거 이거 오래 먹어서 하엽도 이렇게 많이 있는 애들. 이런거 좋아요. 8천원입니다. 네. 자. 나나 후크 미니 2만원짜리 있고요. 아주. 사이즈도 좋고. 이런거 키우기 딱 좋죠. 자. 2만원 합니다. 펑킨. 와. 펑킨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만원. 아우. 이거 이런 색이 나올 때면 이거 진짜 묵은 아이입니다. 이거 펑킨이. 탁 푸르덩등하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노란색을 띄면서 흥긴 꽃도 이쁘고. 참 이쁘고 좋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거 영상에 올렸잖아요. 우리집에 해야 되니. 너무 이뻐요. 원정 프리티고요. 자. 이런 아이. 샤롤러즈고요. 자. 이런 군생입니다. 또 실루엣. 와. 실루엣이고요. 14,000원 합니다. 실루엣. 아. 정말. 좋죠. 이런 애들. 루비 텐트. 4,000원짜리. 그리고 이제 끝이. 코어 끝이. 좀 보세요. 물이 들어가지고 그냥. 빨갛빨갛. 예. 예뻐요. 케라리언 2만원 합니다. 케라리언. 이쁘죠. 2만원짜리. 또 벤바디스 8,000원 하는 거 있고요. 오늘은 벤바디스가 소자, 동충자, 대자로 이렇게 골라골라. 벤바디스가 세 종류로 나왔네요. 블루엘프고요. 8,000원입니다. 블루엘프. 8,000원짜리. 또 플로리블랑크. 1만원 하고요. 우리는 이런 거 다 1,000원짜리 사다가 합식해 봤지. 이렇게 군생은 못 키워 봤어요. 자, 이거 군생이 더 멉니다. 이런 거. 아, 이거 5개짜리도 있냐고. 자, 이런 아이들 있고요. 요건 메비너. 자, 메비너 6,000원 하고요. 6,000원짜리. 더스트로즈 4,000원 합니다. 예, 더스트로즈 4,000원짜리.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요 1번 조이 4,000원 하고요. 푸미러 4,000원짜리. 이야, 이게 뭐 얼굴수가 진짜 많네요. 4,000원 치고는 이런 거. 음, 괜찮죠? 자, 마디바 8,000원짜리 있습니다. 8,000원 마디바. 2두씩 이렇게. 예. 자, 2두짜리. 시뮬란스. 시뮬란스.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입장이 특이하게 생겼어요. 푸릴, 잔잔한 푸릴이 이렇게 있고요. 요거 스노바니. 6,000원짜리. 아, 묵었어요. 이거는 스노바니가. 엄청 묵은 아이. 이거 좀 보세요. 밑에. 아, 정말 뿌리가 막 풀분 밑으로 뚫고 나왔어요. 얼마나 여기서 묵었는지. 자, 이렇게 묵은 애들. 스노바니 6,000원 하고요. 또, 이거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6,000원 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 색상도 특이하고 생긴 것도 아주 예뻐요. 자, 이렇게 꽃대가 올라왔네요. 네, 후지금도 있고요. 후지금 15,000원 해요. 부타 템플 6,000원짜리. 자, 펜지 오늘. 어우, 펜지가 아주 6,000원짜리. 아주 좋습니다. 펜지 6,000원짜리. 아이고, 세상에. 자, 이렇게. 펜지 6,000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군생. 자, 미나 2,000원짜리. 미나 2,000원 하고요. 이건 너무 물을 안 줘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이건 물 좀 푹 줘야 되는데. 자, 황홀은 연꽃 4,000원짜리 있고요. 자, 4,000원짜리. 또 멕시칸 스노우입니다. 이거 4,000원 합니다. 멕시칸 스노우 4,000원짜리. 초연. 이거는 초연이고요. 초연 3,000원. 얼굴 3개짜리는 이거 한나 같아요. 여기다 외드짜리들 이렇게 있고요. 3,000원입니다. 와, 라울. 5,000원. 이거 괜찮다, 이거. 5,000원인데. 이런 거 하나 심어놓으면, 1년만 있으면 그냥 완전 따갈따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여기서 오래됐는지 이렇게 자구가 많이 달았어요. 얼굴 보세요. 엄청 많이 달았죠? 와, 세상에. 이거 시간이 말해줘요. 이거 진짜. 이거. 1년 가지고 이렇게 못 키워. 이 정도로 되려면은. 2년은 키워야 되겠다. 경화금 3,000원짜리 있고요. 아, 색깔 정말. 황금색으로 너무 예쁜데요. 경화금입니다. 원종 애성이고요. 원종 애성 3,000원 합니다. 퇴실하고 좋아요. 만지기도 좋다. 핑크, 패시, 핑크, 패시. 4,000원짜리. 이것도 첨부는 애인데. 그죠? 생소하죠? 핑크, 패시. 이렇게 4,000원짜리 있고요. 방울복랑, 개슬금입니다. 아유, 이뻐요. 이런 거 4,000원씩 하고요. 또, 매직젠 골드. 만원짜리. 자, 만원짜리도 얼굴 수가 많고 좋아요. 온슬로우, 5,000원씩. 이렇게 군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보세요. 화이트 그린이 있고요. 화이트 그린이 만원합니다. 화이트 그린이는 요즘에 막 분지해 하고 이제 이거 물 자주 주고 잘 관리하면요. 두 번씩 분지한다고 하대요. 1년에 두 번 한대요, 분지를. 자, 저도 들은 소리입니다. 경험은 없고요. 애플 미인입니다. 이거 애플 미인, 4,000원짜리. 네, 4,000원짜리입니다. 애플 미인. 네, 그린 핑크. 그린 핑크 만원짜리고요. 아우, 예뻐요. 그린 핑크. 자, 그린 핑크 만원. 연지곤지. 이름이 참 좋죠. 연지곤지. 8,000원짜리. 아우, 세상에. 예쁘죠, 이것도. 자, 8,000원합니다. 이렇게 팅크벨 8,000원하고요. 팅크벨 8,000원짜리. 자, 물로쳐라. 만원씩 하고요. 물로쳐라 한번 볼게요. 물로쳐라입니다. 물로가 여기 와서 금년에 참 인기가 좋았잖아요. 외국에 상인들이 와서 많이 훑어가고 그래요. 물로를. 근데 요 철화는 또 이제 키워나면은 몸값 할 것 같아요. 자, 물로쳐라. 만원씩 하고요. 미싱유. 미싱유 이거 보니까요. 요거 신상 들어온 거 보니까 이뻐요. 가만 보면은 딱 내가 키우는 선크림이라는 거. 그 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자고 달고 막 군생으로 크면은 요 로제트가 이쁘잖아요. 예. 만원씩 합니다. 라울 만원짜리 있고요. 자, 만원짜리 라울. 요런 묵은 아이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건 우짜라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탈딱을 키워놔가지고 예. 요런 애들 있고요. 한번 덜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만원치고는 좋죠. 요런 아이들. 어머나. 다 떨어진다. 자, 라일락입니다. 이거. 라일락 6,000원 합니다. 아주 대자입니다. 이렇게 얼굴 큰 거. 큼직한 거 막 이런 거. 자, 6,000원 해요. 라일락. 6,000원짜리 있고요. 이거는 로즈퀸입니다. 로즈퀸 8,000원. 이쁘죠? 이것도. 로즈퀸 8,000원짜리 있고요. 아르제입니다. 12,000원 해요. 아르제. 자,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아르제. 자, 파랑새. 파랑새 2만원 하고요. 얼굴이 4개. 보통 4개씩은 넘네요. 이런 파랑새 군생으로 한번 키워보실 분들은 좋네요. 다 마음에 드네요, 저도. 파랑새. 자, 핑클 루비. 핑클 루비. 아, 만원씩 하고요. 핑클 루비가 이거는 여기서 많이 묶인 아이입니다. 이거. 자, 만원짜리 핑클 루비고요. 또 요거 루프 14,000원. 철화하고 생화하고 이렇게 같이 있어요. 14,000원 합니다. 큼직하고 좋죠. 목대도 딱 좋습니다. 자, 여러 나이 있고요. 아, 이제 여기서 별의 눈물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별의 눈물 2만원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비치후리대 비치후리대가 12,000원인데요. 어우, 싸죠. 이렇게 목대가 이정도 되면 이제 자고 또 달고 또 달고 밑에서 많이 나와요. 이런 애들은. 12,000원이면 너무 싸네요. 한번 더 보고 갈게요. 12,000원짜리 12,000원씩 이렇게 내놨어요. 자, 12,000원 빛이 후리됩니다. 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러분들 잘 보시고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영상에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